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개최됐던 YUCM KAMC K-BYOX Summit 2에서 학수 포스터 대상을 수상했던 경희대학교 졸업생 황정혜입니다. 저는 제가 학부연구생 활동을 하며 직접 연구했던 내용을 발표하여 상을 받았기에 더욱 뜻깊고 앞으로 더 좋은 연구를 하는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하라는 그런 격려의 의미로 와닿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9월부터 미국에 있는 University of Wisconsin Medicine의 Cellular and Molecular Biology PhD 프로그램에 입학하여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26일 토요일 고려대학교 SK 미래관에서 K-BYOX Summit 4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비록 미국에 있어 참여하진 못하지만 올해는 또 어떤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포스터 세션을 채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학술 행사의 포스터 세션이란 세상에 없던 연구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생물학의 지평선이 실시간으로 확장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의 지평선이 실시간으로 확장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YX 화이팅!